박근혜 정권의 폭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전을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권력의 상징이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독점 자본 지배로 인해 한국에서 변혁의 객관적인 정책은 반자본주의 혁명이다. 이 반자본주의 혁명은 미제국주의 지배를 중단시키는 반제국주의 혁명이라고 하다. 이것은 전국노동자정치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만든 별로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만든 박근혜 정신투쟁과 주의 이후 세상을 전망하는 1916년 12월까지 반영한 판표를 위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체제의 혁명을 위해서 박근혜 정신투쟁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반체제 세력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러면 반체제 세력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일까 그런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반체제 세력의 규모는 저희들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서 추산해보면 아마도 핵심 세력, 핵심 세력이라는 것은 전위위원회의 구성, 극을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하당의 중심, 핵심, 지도부 인사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세력 이 중심 세력은 흔히 말하기를 혁명조직, RO라고 하는 RO의 구성원급에 해당되는 중심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O는 아직도 지하적 조직이지 그래,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한 7천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중, 반체제 세력 대중 이것은 RMO, 혁명적 대중조직의 참여자면 그러니까 정당의 진정당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한 3만 명 내로 그 다음에 이 반체제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수, 국민 대중수, 지지인구 이것은 적극적 지지를 중심으로 오면 한 200만 명 소극적 지지층까지를 합해서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발전하고 경제성장으로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체제 세력의 분모가 큰 것입니다.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원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직후서부터 오늘날의 일일까지 다윗세력이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때의 지배세력을 또는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본인으로 해서 친사회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또는 그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으로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접근에서 개발만 하면 잠재적인 사회주의의식에 불을 당기기만 하면 그들은 사회주의자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사회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지지층이 항상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이 관심력이 커질 수 있는 원인을 도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동작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전개된 끊임없는 대남 남한을 접하하려는 공개하든 이런 혁명사상을 지속적으로 남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또는 여러 가지 남한 모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킵니다. 때로는 지원까지 해가면서 전파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력이 엄청납니다. 하나의 우리들을 국가라고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국가입니까 하나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반체 세력을 조성하고 또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체 세력이 크게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고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고도 경제 성장을 해놓고 보니까 사회의 그려진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다녀온 재미입니다. 사회의 그려진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반체제 혁명 세력이 생길 수 있는 자양군이 조성되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순은 많은데 모순에 대한 해결하는 진지한 노력은 별로 우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이 그대로 그냥 큰 심각한 규모건 덜 심각한 규모만의 다양한 모순들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의 존재는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방기된 것은 특히 청년 지식인층에 대해서 분호를 조성하게 됩니다. 청년 지식인층은 비판을 칠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분호하게 됩니다. 그 분호하는 청년 지식인, 청년층, 특히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는 청년층에게 그 분호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분호가 반체대 경향을 사고를 하도록 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원인은 무분별한 민주화입니다. 민주화가, 민주화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어떤 나라에서 민주화가 될 때 무분별하게 되어지면 저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방어 노력을 없이 오히려 방어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단체제 혁명세력도 민주세력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국도를 그냥 관여오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제 세력을 민주세력으로 관여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처리하게 됩니다. 할수록 자유민주주의가 높이, 수준 높게 실천되고 될수록 반체제 세력이 늘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공격하는 그런 일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민주화가 무분별하게 또 아주 고속도로 그렇게 전개된 것이 한국에 있어서 반체제 세력의 극대권 성장을 돕는 한 본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놓을 수 있는 원인은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반체제 세력을 민주화 세력, 진보세력이라고 높이 불러줍니다. 민주화 세력이란 것은 아주 좋은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논의 날에 여길 없이 이해할 것입니다. 진보세력이 왜 좋은 뜻이냐. 진보라는 것이 좋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보라는 것은 서양말 프로그레스를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서양말 프로그레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이 또는 상황이 보다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프로그레스라는 것입니다. 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황을 보다 좋은 상태로 바꾸려고 오는 사람들 이런 그런 좋은 뜻으로 반체제 세력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회 상황을 보다 나은 상태로 바꾸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누구든지 사회에서 존경받으려면 반체제 세력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까지 들어서 덤덜 떨면서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공격하는 반공적인 사람은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체제 세력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비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은 무엇입니다.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물질적 지원이 매우 많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자 보상법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자 보상법에 대해서 보상받은 사람들 중에는 반체제 세력이 아닌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피해를 봐서 보상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민족회방 문중민주주의 형성투쟁을 하다가 피해를 봐서 민주화운동자로 규정해서 보상받은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회방 민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국가가 적게 적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매우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그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아주 집단적으로 반체제의 활동을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까지 인정을 민주화 세력, 신부 세력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 더해서 돈까지 세고 오니까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커져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장난들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안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사람들의 큰 규모 앞에서 이 사람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체제든지 어느 나라의 어떤 정치체제든지 반체제 세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화물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적정화물적재량이라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정적재화물양을 초과하게 되면 배가 가라앉고 트럭이 못 가는 것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체제도 적정 각국의 정치체제는 그 나름대로 반체제 세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쇽 독서윙 페퍼시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충격 흡수 용량 그런 충격 흡수 용량은 각국의 체제가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환경이 여러 가지면 더 충격 흡수 용량이 적고 미국과 같이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는 충격 흡수 용량이 아주 높게 되어있습니다. 충격 흡수 용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려나 하는가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분자 세력이 천오명명, 중심 세력이 7천명, 그 다음에 아래 높은 사람이 3만명 정도 되냐면 이거는 아마도 같은 조건이라면 미국과 한국이 같은 조건이라면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도 견디기 힘든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체제 세력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자유민국이 체제는 안전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한국의 자유민국이 체제가 안전치지 못하도록 만든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추가적인 요인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민국이 체제의 본질적인 허약성입니다. 자유민국이 체제라는 것은 묘한 아주 묘한 석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묘한 석성이란 뭐냐면 자기구정적 석성입니다. 모든 사물은 모든 유기체는 성장하면 강해집니다. 식물이 성장하면 강해지고 동물도 커지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국과 다른 요인은 독재체제도 성장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국이 체제는 성장할수록 부담역해집니다. 아주 역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자유민국이 체제는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집니다. 또 자유민국이 체제는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관용적인 체제입니다. 또 국민의 다수계대라든지 국민의 동의를 매우 중지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천하다보면 반체제 세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들의 자유민국이 체제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자유를 한번 들고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유를 넓게 자유보장의 폭을 확대해준다. 그러면 일반 국민의 자유민국이 충성하는 국민의 자유민국이 자유보장만 확대될까요? 반체제 세력의 자유보장도 확대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반체제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자유 확대되는 효과는 누가 더 볼까요? 반체제 세력이 더 봅니다. 그래서 반체제 세력은 자유민국이 체제가 국민의 자유를 확대 보장해주면 할수록 반체제 세력은 보다 넓은 활동 고미를 확보하면서 규모를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은 평등을 확대하면 그 평등을 확대한 기회는 반체제 세력에게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반체제 세력에게도 복지가 사라지고 또 반체제 세력에게도 이런 이런 직업적인 기회가 제공됩니다. 반체제 세력에게도 정부의 보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의 평등의 확대는 반체제 세력에게 내부로부터 자유민국이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반영도 그렇습니다. 반영은 인간에게 있어서나 정치체제에게 있어서나 반영이라는 것은 규정입니다. 반영이 없는 사회는 숨막히는 사회죠. 그런데 반영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자리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관용적인 체제다 해서 반체제 세력에게 관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반체제 세력을 평무소에 수강했다가 국민적 화해를 하자. 그래가지고 형기가 절반만 안 채웠는데 다시 풀어주면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반체제 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용은 사실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와 광자라고 상호간의 관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용이란 말 그 자체는 강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정치적인 관용은 약자도 강자에 대해서 관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관용을 보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반체제 세력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반체제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불가능의 태도로 취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반체제 세력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체제 세력은 세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수결의라 할 때가 국민의 동의 그런 것도 높이 수준 높게 보다 규모 규모 규제 실현하면 할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체제 유지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수결을 보다 많이 실천한다 보다 많이 수용하게 된다 이게 직접민주주의 체제 제도를 보다 많이 도입한다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대동의 변경에 도출되게 됩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항상 혁명하고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혁명하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아첨옥위원 잘못된 헛소리입니다. 국민은 혁명을 하기도 하지만 또 부드럽고 불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저도 때로는 혁명하고 때로는 어르셨습니다. 국민은 이런 때로는 어르셨고 때로는 혁명한 사람들이 집합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도 역시 때로는 어르셨고 때로는 혁명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당면한 문제들을 전부 다 국민들의 다수재를 원칙에다 맡겨버리면 국민의 면적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주 국가에 해로운 견적을 낳게 되는지 그래서 다수재를 이럴 때 많이 민주주의를 신장한다 해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그 다수재를 이럴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려운 규정에 처해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이렇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기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천할수록 단체 세력의 내유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자기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반체제 세력으로부터 내부 공격에 대해 자기를 지킬 방어장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런 방어장치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자유민주주의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를 통과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도 나아가서 오늘의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장치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에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법에만 놓고 보더라도 서도 독일의 경우는 자유민주의를 방어하는 조물을 한 9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은 자유민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조항이 한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 독일의 경우는 일반 법률로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동원될 수 있는 일반 법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한 3,4개는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법 또는 집신법 또는 테러 방지법 통신중질제약법 이런 것들이 한 3,4개는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부합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유민주의 방어 장치가 비나갑니다. 똑같이 저거 외적인 위협에 몰려있고 내부 반지의 세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국가인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선거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후보도 못하게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의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방어 장치들이 아주 기나갑니다. 이 다음에는 일반 법률로 있다고 하는 것이 겨우 국가보안법인데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법조계가 좀 좌경기, 특히 젊은 법조인들이 좌경기업 인식을 가지는 것부터 국가보안법으로 걸려진 사람들은 불기소 적, 아 불기소 적, 선거위배 또는 무죄 또는 아주 경력 가벼운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의위를 방어하는 장치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위를 유흥원 지평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위 체제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위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위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회정치 요소, 두 번째는 자유주의 요소, 세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공익의 원리로 아주 미착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회주의하고 우회정치하고 자유주의는 비교적 가깝습니다만 엘리트주의라는 측면에서 서로 가깝습니다. 엘리트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민주주의와는 우회주의, 자유주의는 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사는 데 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집단 전체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인데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우회주의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는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의, 대중은 민주주권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관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 조정이 되면 자유주의가 효율성을 발휘하는데 이게 잘 조정이 안되면 이 세 요소, 우리의 정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세 요소가 삐그덕거리게 되면 자유주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주의 정치기에서는 연식이 원해졌습니다. 물론 굉장히 우리가 인류가 발령하는 정치체제 중에 가장 좋은 정치체제인 것이지만